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얼마를 여러분들 집어넣냐 64만 표 정도로 추정됩니다. 서울에 48개 선거구에 64만 표가 가짜 위조 투표제가 투입된 걸로 추정됩니다. 더블당 후보한테 64만 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다 나왔는데 내일 차익값을 구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수치입니다. 여러분 종로구 같은 경우는 선거인 수가 12만 6041명 투표자 수가 8만 8779명 더블유당의 득표수가 4만 4713평 국민의힘 후보가 3만 8752표입니다. 이거는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오른쪽이 뭔가 하니까 선관위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득표수 더블유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대부분 부풀려져 있는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부풀리는데 사용한 조작규칙도 찾아낸 거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진짜 더블유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복원한 것이 여러분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유당의 종로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4만 4713표를 사전투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는 몇 평가하니까 3만 3302표만 받았던 겁니다. 국힘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블유당 후보가 종로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3만 3302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를 투입해가지고 4만 4713표를 받은 걸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왜 발각이 됐느냐.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차단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중성동구 갑에서는 더블유당 후보가 6만 5204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받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을 해보니 거기에 위조투표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짜 투표지가. 그래서 그 위조투표지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보니까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조작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 더블유당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찾아내서 보니까 6만 5204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5만 222표밖에 안 받았는데 거기에 위조투표율 만 표 이상 집어넣어가지고 6만 5204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나오고 내일 차익값을 구해가지고 전체 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게 되면 종로구부터 동대문구까지 좌측에서 우측을 빼게 되면 국민의힘은 제로고 조작을 안 했으니까 더블유당은 플러스 만표 내외가 쭉 나올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 하게 되면 총득표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총선에 서울에서 더블유당이 51.53%를 득표했고 국힘이 45.67%를 득표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블유당의 여러분들 득표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마 사전투표율일 겁니다. 총선 사전투표율 총선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국힘이 51대 더블당이 45%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보시죠. 이게 사전투표가 왔습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 득표율. 이게 이제 원래 국힘이 51%를 받고 더블당의 45.44%를 받은 것을 표를 집어넣어 줘가지고 이렇게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이 그래프가 여러분 이번 선거를 보는데 아주 중요하니까 여기 4월 10일 서울 사전투표율입니다. 사전투표율. 이 보시게 되면 일단 위만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유당은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를 6.09% 올린 겁니다. 국힘당은 5.74% 내린 겁니다. 사전투표다 기준으로 보게 되면 6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64만 표 정도. 여기 보시면 64만 2,410표인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이제 아마 잘못 투입된 투표제 항목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을 겁니다. 한 6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고 6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이름 전부를 다 나중에 딱 구하게 되면 마지막에 나온 것이 서울시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위조 사전투표제 숫자가 64만 표 정도가 돼요. 전국의 약 280만 표 가운데 640만 표가 되어진 걸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오늘 자료를 보낸 제야 전문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64만 2,524표. 가짜 투표제 투입 실제 조작 표수로 보입니다. 이만큼 집어넣은 겁니다. 서울의 48개 선거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한 장의 가짜 투표제를 더해주는 겁니다. 숫자를 일단 대해주고 전산 조작을 해야 더블당 후보안대. 그게 64만 2,524표인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잘못 투입 투표지 포함되어 빼야 되는 투표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당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나 선관이 발표되지 않으라 같은 겁니다. 이게 추정치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진짜 득표율입니다. 사전투표의 진짜 득표율. 위에 선관위 발표는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인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인 겁니다. 여기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가짜 사전투표자 득표수입니다. 밑에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인 겁니다. 국힘은 변함이 없죠. 이렇게 표를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시지만 아주 고된 작업을 가지고 나온 수치인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서울에는 선거인 수가 831만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831만 21명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신 분 사전투표자 수가 여기는 무효표도 포함이 됩니다. 271만 1316표입니다. 이 선거인 수에서 사전투표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전투표율입니다. 32.63%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이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야 될 위조투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인 수도 포함되어 있고 사전투표가 포함되어 있고 사전투표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게 여러분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짜 투표지를 얼마를 집어넣냐. 6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64만 표가 사전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23.70%입니다. 사전투표 271만 표에서 가짜표 위조투표지 64만 표 차지하는 비중이 23.70%입니다. 그럼 실제 사전투표자들은 얼마냐. 발표에서 가짜표를 빼게 되면 206만 8793표가 실제 사전투표자수입니다. 이 실제 사전투표자수가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206만이 831만에 차지하는 비중이 24.90%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인 수 기준으로 24.90%가 사전투표수에 왔는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32.63%가 왔다고 뻥을 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인 수의 100명 가운데 선거인 수에 등재된 벽면의 투표자 가운데서 25명 정도가 여러분들 서울에서 사전투표수에 왔는데 그거를 선거인 수의 32.63%가 왔다고 발표하고 그 차액만큼 7.73%만큼 뭘 만드는 거 아냐. 선거인 수의 7.73%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그것이 여러분들 몇 평가하니까 64만 2524표가 되는 거.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이번 서울에서는 64만 표 정도를 더블당 후보에게 공짜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방법은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투표지를 일단 전산적으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는 방식으로 썼고 다음에 실물을 투입했겠죠. 그걸 어떻게 찾아냈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블업유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그래서 64만 표를 계산해낼 수 있던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투표소에 온 사람들은 얼마냐. 206만 명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만을 발표했냐. 271만 명을 발표한 겁니다. 얼마를 부풀었냐. 64만 명을 부풀린 겁니다. 그럼 실제로 투표소에 온 206만 명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프로나 사전투표율이 몇 프로나 진짜 사전투표율이 24.90%인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율이 24.90%인데 32.63%를 부풀린 겁니다. 7.73%만큼 부풀려가지고 위조투표율이 64만 표를 여러분들 만든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서울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좋은 전체 전모를 여러분들 7.73%를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64만 표를 투입한 것 같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공짜표를 그냥 더해준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선과 낙선을 바꾸기 위해서도 사전투표를 조작하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선거 비용금을 보존받기 위해가지고 선거구마다 일정 퍼센트를 넘어서게 되면 모든 선거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을 다 골고루 조작을 하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